이거 인형씨 포트폴리오 아니에요? 내가 보면 안되는거에요? 다 기억하고 있었어 말씀하신 유산상속 방안입니다 요즘 황 변호사님 자주 뵙습니다 회원의 법전을 해석할 일이라도 생겼습니까? 내가 결혼 연기할테니까 준이랑 결혼을 하든 약혼을 하든 먼저 해 못보던 반찬은? 굴비장아찌에요 굴비장아찌 분명 아줌마 솜씨야 살아계셔 왜그래? 또 머리아파? 재민이 기억 돌아오려는거 같아 집에 갈게 재민이랑 얘기해야겠어